It's a steam pack, make it stay raw Make it make a rap이란 스테로이드 본질이 뭐냐 래퍼가 그래 난 마라톤에서 차를 타는 놈들을 사력하나 왜 넌 희양할 것 제대로, 희양할 것 챔피언 챙길 걸 다 챙기고, 올라갈지 맨이로 넌 정수를 매기고, 난 10분 대기조 랩 하나로 해낼 거고, 난 그냥 래퍼는 캐릭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전공법으로 해 난 요즘에 달리는 조언을 반대로 달려 원천적인 랩